네, 지금부터는 오늘짱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조금 더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하루 쉬고 하루 출근하고 하루 쉬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도 증시도 조금 헷갈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더욱더 복잡해지는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 결국에 한 주의 맥점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라고 한다면 리스크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리스크 전쟁으로 지금 아리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크게는 중동발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항만노조 파워리스크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먼저 중동발 리스크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공격을 한다고 해도 미국이 조금 제재를 걸면 그렇게까지 큰 확전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우려가 돌연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더 커지게 된 겁니다. 때문에 국제 유가 두 개 모두 다 5% 급등을 했고요. 이것은 첫날과 다르게 뉴욕 증시에까지 지수에까지 영향을 고루 미쳤습니다. 물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포근 컨셉을 상회하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악화, 약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더해진 모습인데요. 다만 오늘 저녁에 나올 제대로 된 정식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그나마 비농업 신규 고용은 조금 컨셉을 상회할 걸로 실업률도 전월과 비슷할 걸로 추정이 되면서 약간은 엇갈리는 시선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오늘 고용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이유는 연준이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지만 고용이 문제다라고 했던 발언 때문인데요. 연준의 넥스트 스텝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 오늘 저녁에는 조금은 예측이 가능할 듯 보입니다. 개별 이슈로는 엔비디아는 호재가 있었죠. 정말 오랜만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또 모처럼 CNBC 인터뷰에서 블랙웰 칩 수요는 정말 엄청나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AI 투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목으로 인해서 한 3% 그리고 TSMC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요. 테슬라는 우리가 고대했었던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생각보다 기대가 너무 높았던 걸까요? 그보다는 좀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3% 어제에 이어서 조금 전까지도 계속해서 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망 매물은 조금 더 출애가 되면서 결국에 한 가닥 정도 드리웠었던 우리의 2차 전지 소재 또 ESS 쪽에는 약간의 우려의 그림자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드네요. 이 부분은 오늘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의견 조금 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반도체는 연일 맥을 못 추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젠슨 황 CEO의 어떤 발언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까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드는데요. 그러나 한 기업은 조금 예외일 듯 보입니다. 바로 한미반도체인데요. SK하이닉스가 홍콩에 베이스를 둔 한 반도체 장비 회사에다가 HBM 12단을 생산하는 주요 핵심 장비로 꼽히는 TC본더를 대규모 주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HBM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독점이 깨지고 그 아랫단의 장비단에 있어서는 한미반도체 독점이 깨지는 걸까요?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해지네요. 잠시 뒤에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밖의 이슈들은 크게 리스크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항만로저 파업 리스크는 해운주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주의까지 조금 악영향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그 밖의 석유라든지 방사는 이스라엘 중동발 악재로 조금 엮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리스크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스크 가운데서 두 갈래로 크게 나눠서 각각의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외 리스크, 미국발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또 안에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제조업 경기 회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제조업 지표를 주시를 해야 하나 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지난 브리핑 때 또 대담 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반도체 경기가 미국의 제조업 경기에 어떤 바로미터가 되다 보니까 더욱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래 단의 세부적인 지표를 봤을 때는 신규 주문이라든지 생산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호재일 수 있으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9월 제조업 지수, ISM 발표분이나 S&P 글로벌 발표분이나 모두 컨센서스 대비, 전월 대비, 하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이 ISM 지수, 제조업 지수가 언제 반등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 시장도 회복이 되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도 중요하다라고 언급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젠슨왕 CEO의 어떤 발언이 굉장히 어젯밤 마감한 뉴욕시장에서는 하이라이트가 된 것 같은데요. 블랙엘을 본격적으로 생산 중에 있다면서 수요도 엄청나다라고 밝혔습니다. 모처럼 가죽 자켓을 벗어던지고 또 수트를 입고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약간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끝으로는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가 홍콩 베이스의 한 장비 업체로 하여금 우리의 티시본더를 좀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 30대 정도 주문이 들어간 걸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SK하이닉스 측에서 공식 입장은 아닌 걸로도 전해지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합리 반도체의 독점 시장에서 균열이 깨질 것인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밖의 우리가 기대했었던 사실 테슬라 발은 리스크로 이렇게 꼽힐지 저는 개인적으로 몰랐는데 어찌 보니까 리스크가 이제 돼버렸습니다. 3분기 인도량이 나왔는데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일까요? 사실 이 컨센서스도 원래는 44만 대에서 46만 대 잘 나와도 그렇게 잡히다가 조금 올라간 건데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던 46만 3천 대보다도 밑돈 겁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 발표와 동시에 테슬라 주가가 한 5%, 6% 가까이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조금 해석을 달리 해볼 법한 포인트도 있긴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1분기랑 2분기를 봤을 때는 작년 동기 대비 하회를 했지만 이번에 눈높이가 높아서 그렇지 사실은 작년 동기보다는 조금 올랐다는 겁니다. 한 6% 정도인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1월부터 쭉 누계한 집계치를 봤을 때는 또 전년보다는 조금 하락한 걸로 전해지면서 약간은 혼재된 지표 속에서 그래도 시장은 좀 실망감에 더욱더 매물이 좀 추래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설치량도 판매량도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전 분기보다 한 30% 가까이 급감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타격이 있을 듯 합니다. 저희도 앞선 대담 시간에 이주연 대표께서 이 부분 언급을 해주셨는데 잠시 뒤에 또 오늘 출연하시니까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사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기업이라기보다는 자율주행 쪽으로 더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 낙폭이 조금은 제한됐다라는 점까지 끝으로 짚어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로봇택시 행사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일정과 함께 조금 더 정리해보도록 하시죠. 끝으로는 미국 항만 노조 파업 리스크입니다. 사실 이런 이러한 루트로 해운 운임이 오를 것이다 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서 해운주들도 급상승을 했던 바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단기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가 되면 해운 운임뿐만 아니라 내륙, 항공 운임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더욱더 물 위로 지금 수면위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운송비가 오르다 보니 당연히 수출주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때문에 마지막 거래를 봤을 때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쪽에 낙폭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나와서 봤더니 이러한 연결고리를 좀 찾을 수 있었고요. 끝으로 전력은 그나마 선방을 해줬지만 역시나 상반기 때 다 같이 수출 모멘텀을 받고 움직였던 터라 이 부분도 조금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끝으로 약간 잊고 있었던 반도체인데 사실 미국의 화물 물동량 수만, 그 물동량만 따져보면 LG전자가 2위, 삼성전자가 4위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음식료 전력보다는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회사들이라는 말이 될 텐데요.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뭐 현재 공장도 있고 아직까지는 재고분이 남아 있어서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것은 장기적인 여파로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조금 다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이래저래 고전을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미국발 리스크들 정리를 해봤다면 이번엔 중동발 리스크도 좀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서로 미리 공격 전에 알려주고 또 다시 공격을 받고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져서 시장이 좀 확전은 제한적이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의 석유시설, 군기지가 공격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라는 기지가 포함된 것도 있지만 특히나 오늘 새벽에 전해졌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을 같이 논의 중이다라고 했던 여파가 좀 더 큰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유가 오늘 저점 65달러 대비 73달러까지 급등을 했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200달러까지도 급등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와 함께 석유와 방산 같이 요즘 묶여서 가고 있습니다. 다만 방산주의 경우에는 중소형과 대형단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중동발 리스크 전략도 우리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보고 접근을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끝으로는 일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중국은 본토 시장 휴장에 들어가고요. 화요일은 대망의 삼성전자와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검달이 연휴를 보내고 나면 목요일에는 미국의 9월 CPY와 동시에 FMC 의사록도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끝으로는 또 대망의 테슬라 로봇 택시 횡사가 개최되게 되네요. 쉬는 동안 이벤트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전략을 좀 고민해 봐야 될지도 잠시 뒤에 의견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볼만한 플러스 알파 이슈도 다시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젠스 당 블랙엘 수요가 엄청나다라고 밝히면서 주가에까지 영향을 줬다라는 점과 이스라엘, 이란의 석유시설 타격 가능성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까지 끝으로 오픈 AI는 계속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펼칠지 좀 기대가 되는 대목이네요. 저는 지금부터 시장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금요일 아침입니다.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M인베스먼트 이주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쉬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못 쉽니다. 잘 못 쉬고 계시나요? 아, 이게 풍당풍당해서 좋을 줄 알았는데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만 쉬니까 미국도 좀 같이 쉬면 편하게 쉴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것들은 일단 미국발 리스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인도량 잘 나올 것 같다고 저희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안정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스텔스로 정리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못 나왔어요.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탓이라고 보세요? 생각보다, 저는 한 9천, 그 정도 정도는 저는 나름 부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대 차이는 미미하다? 그렇죠, 미미하다. 왜냐하면 1분기 때 대략 한 38만 대, 2분기 때가 44만 대 47만 대 정도는 그동안 역대 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인도량입니다. 물론 이제 작년 매출만큼은 조금 부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시장은 회복이 되느냐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컨센트 자체가 1, 2분기 때 워낙 부진했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타이밍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일단은 테슬라 자체는 기가 팩토리를 전 세계적으로 하나, 둘씩 생산이 늘려가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도 전기차 성장이 조금 부진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중국은 이미 BID나 중국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당연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올라오니까 중국 시장에서 당연히 조금 성장성이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부진하고 있는데 북미도 최근에 한국 자용차도 전년 대비해서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이번에 인도량이 증가했다. 저는 이거에 대한 좀 의의를 둔다고 하게 되면 전기차 업황은 조금은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테슬라만큼은 이번에 올라왔다고 했을 때는 조금 컨센트에 대해서 못 나왔다. 이 의미보다는 물론 어제도 테슬라 3% 빠지고 그 전날에도 빠지긴 했지만 그저 테슬라만큼은 일단은 분위기가 나쁘진 않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릴 우리 시장도 과장님처럼 해석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종목변에 대응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3분기 실적도 우리나라 배터리나 양극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물론 한 7, 8달부터 양극제 수출 데이터도 올라왔고 그러면 이제 배터리 NCM이나 NCSO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초점이 물론 아까는 앞에서 삼성전자, LG전자만 나왔지만 삼성에너지솔루셔도 당장 실제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초점이 이쪽에 맞출 것 같아요. LG엔솔이와 테슬라 향에 대한 배터리 비중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인도량에 맞춰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분기가 6조 1,000억 대신에 단기 순위기의 마이너스 200억이 나왔습니다.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컨센트 자체가 3,000억 이상에 대한 단기 순위기 플러스에 대략 4,500억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전분기 대비해서 두 배가량 성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기관 애널리스트도 일단 LG엔솔이 이번 3분기를 바닥으로 우상의 한억 그림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LG엔솔이 잘 나온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NCM, NCM 배터리가 잘 나왔다고 해서 양극제 실적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진 자체가 저를 둘 수는 있기 때문에 적어도 LG엔솔이 잘 나온다고 하게 되면 삼성 SDI나 일단 SK온 쪽에 대한 분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투자 관심주를 여쭤봤을 때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삼성 SDI 또는 LG에너지 솔루션 짚어주고 계십니다. 소재단에서는 음극제 특수, 실리콘 음극제 특수 누리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 제외하면요. 좋습니다. 이번에 실적 바닥 확인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두 번째 미국발 리스크로 꼽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미국 항만노조 파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운임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반대로 수출 특수를 누렸던 화장품, 음식료, 전력 쪽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떤 전략의 수정이 필요할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좀 우려를 하기에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걱정을 많이들 하셨는데 사실 일단은 하반기에 블랙프라이데이라든가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예정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서 여기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실 지난달 그리고 지지난달까지 해서 이미 기업들은 좀 재고를 미리 축적을 해놓기 때문에 일단 한두 달 정도 시차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파업이 지금 단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될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번 파업이 만약에 2주 이상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얘기는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일단 2주 이상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조금 추가적인 우려감이 확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좀 원자재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공물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사실 원자재 제대로 좀 유통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은 좀 선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원자재들은 아마 공물 쪽이라든가 전쟁 관련한 종목들까지 같이 좀 이게 맞물리면서 시장에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으로 영향을 주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다만 지금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산업적인 어떤 영향보다는 이제 2주 이상 장기화가 됐을 때 실업률 쪽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음 FMC 전에 이제 FMC 연준에서 확인을 하는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이제 매크로 지표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속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좀 팔로워할 가능성은 아니 팔로워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인지 장기인지 이 기준은 한 2주 정도로 보시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일시적이라고 하면 원자재 섹터는 좀 급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블랙프라이데이 물량이라든지 화장품 쪽은 이미 다 보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분기 그러니까 4분기 실척 때 조금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발리스크 세 번째 뭐 젠슨 황 CEO가 간만에 이렇게 자켓을 벗어 던지고 그렇죠? 수트를 입으시니까 또 멋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반응도 참 잘해줬습니다. 이것만 나오면 좋았을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또 TC본도를 한미반도체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 주문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전해졌어요. 네 뭐 S&PT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와인이 본딩 하는 업체인데 일단은 이쪽에서는 1위 업체입니다. 물론 이제 큰 업체고 이게 물론 예전 한 4월, 3월 때도 한번 이 이슈가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이제 한미반도체 관련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 젠슨 황 대표도 이제 본격적으로 블랙의 가속기를 이제 생산, 출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보통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항상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2워나 3워나 하는 과정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상장했던 이제 하나 이제 솔루션즈인가요? 그 회사 하나 머틀리어즈 솔루션즈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하나 정밀기계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 정밀기계가 일단 TC본도 장비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한미반도체보다는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조금 차이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런 장비 마진을 이제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이제 SK하이닉스 또는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블랙의 가속기가 대당 한 2만 달러, 3만 달러입니다. 대략 한 3, 4천만 원 정도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거기에 얼만큼 TC본도 장비가 들어가냐 그리고 HM이 보통 12단 반도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12단 반도체를 이제 혼자 독점 생산을 하는 상황이고 그 뒤를 지금 마이크론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여기서 지금 빠르게 가격이 크게 불려내고 거기에 따른 2원, 3만 원을 통해서 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준비를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도 이제 NUF 방식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지금 CMS나 다른 업체들과도 계속 일본에 있는 신카와 같은 회사들도 다 같이 TC본도 장비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만 좀 의존할 수 없는 건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수요가 커지고 P는 안정되되 Q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향후의 밸류를 좀 측정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가 앞으로 그러니까 커질 거라는 게 기정사실화됐다라고 가정하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뭐 젠스나 대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도 내년에 한 10월쯤이 되면 윈도우 10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다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운영체제가 나올 거고 당연히 이것도 AI 전용 관련된 운영체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와 관련된 AI 수요는 더 커진다는 측면이 내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블랙의 가속기나 한 단계 레벨업된, 스펙업된 장비들이 본격적으로 시장 경쟁이 새롭게 나올 거고 지금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HBM3E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HBM4 시장에서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는 어차피 3E에서는 못 따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HBM4 쪽으로 승무수를 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반도체든 아니면 하나정밀기계든 ASMPT와 같은 여러 회사들도 당연히 T-C본드 장미에 대한 어느 정도 기술력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미반도체의 이런 이슈는 어차피 예견된 거였고 하나에서 노린 시그널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앞으로 Q가 늘어나는 이상 별 타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십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게요. ASMPT라는 기업이 싱가포르랑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긴 한데 네덜란드 기업이에요? 이게 원래 ASM 회사에 있나? 자회사를 두는 회사고 ASML에? 아니요. ASM 회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서 분사된 회사고 이 회사는 와이딩 본딩 만드는 회사입니다. ASML이랑은 관련 없죠? 아, 네덜란드가 장비를 잘하네요. 반도체 잘하네요. 뭐 좋습니다. 레이저도 그렇고. 예, 한미반도체 어쩌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처럼 또 엔비디아 젠순왕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조금 좋은 분위기를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자, 이번에는 미국발 리스크 이제 정리를 하고 중동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발언 전까지는 좀 단기적이다. 그냥 액션이다 했는데 좀 분위기 다르거든요. 정유랑 당사는 좀 달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정유는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좀 WTIU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아마 정유주들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석유 관련주들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장 초반에 좀 갭이 크게 뜨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좀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지금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분기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현재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동발 리스크가 지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란이 이제 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지금 석유 관련주들이 좀 올랐기는 합니다만 방산 쪽은 좀 어제 미국 증시 안에서는 덜 올랐거든요.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미국 내에서도 좀 중동발 리스크가 확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확전 그 불안감은 지속이 되되 이런 확전 추가적으로 더 크게 가져갈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중동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되면서 일단 안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충분히 생겨나고 수혜를 받는 산업들은 좀 챙겨납니다. 이번에 항만 관련해서도 파업 관련해서도 해운주들이 좀 수혜를 받는다라는 것처럼 이번에도 일단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방산 기업들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러우 전쟁도 그렇고 이번 중동 전쟁도 그렇고 좀 지속이 되면서 일단 불안감이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국방비에 대한 지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동 중심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지금 LIG 넥스원이기 때문에 LIG 넥스원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는 좀 대공방어 쪽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카이의 수리온, 한국항공우주의 수리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의 천공투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천공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공 쪽도 마찬가지고 미국 진출도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좀 수주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LIG 넥스원은 2분기 수주 잔고가 지금 19조였었는데 이라크의 천공투 수출 수주 계약건으로 인해서 연말까지는 한 23조 원 정도 수주 잔고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성장은 좀 안정적으로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UA라든가 사우디, 이라크 이렇게 중동 쪽으로 좀 진출을 많이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동 안에서의 리스크가 좀 커지게 되면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거는 이번에는 GRC, 로봇 기업도 인수를 하면서 로봇 산업에도 진출을 했죠. 그래서 타깃하고 있는 시장이 좀 다 변화된다라는 것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도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주현 대표님께서 LAG NEX ONE 로봇이랑 관련해서 처음으로 연결고리에 잡아주신 분이었는데 저희가 또 오랜만에 듣다 보니 잊고 있었네요. LAG NEX ONE 결국에 방산주는 펀더멘털 보자라는 측면에서 대형주 말씀해 주신 거고 방산 가운데 스펙코라든지 이런 쪽에 중소형 따는 이벤트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석유랑 같이 트레이딩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방산이랑 중동발 리스크 관련해서 정유주 대응 전략도 함께 고민해 봤고요. 끝으로는 다음 주 전략도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이벤트 가장 중시해야 될 거는 역시나 삼성전자겠죠? 네, 삼성전자 반도체. 거의 한 달간 사실 외국인은 꾸준히 매도세를 이어왔습니다. 너무 심했어요. 저도 지금 체크를 했는데 9월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매도세를 이어왔고 물론 상승한 적도 한 4번 정도밖에 없긴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이 바라보는 건 9월 실적 대략 5조, 6천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반도체만 만약에 반도체가 이걸 넘냐 안 넣느냐가 중요한 건가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예측을 했던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충분히 여기서 오히려 턴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디렘 가격이나 랜드 가격이 계속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도 안 좋을 수도 있다. 아니면 3분기는 충분히 그동안 안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측리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HBM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정말 10% 이상의 매출 비중을 HBM으로 채우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기술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오히려 SQ 하이닉스 쪽으로 분위기가 더 쏠릴 가능성이 있다. 정말 이 상황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승부선은 HBM4로 가야죠. 3, 2에서는 마이크론도 저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당연히 그 점유율에 대한 밸류가 내년에도 더 안 좋아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는 반도체는 오히려 양극화 현상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삼선전자가 뒤바뀌져야 지수 플레이도 가능하고 지수에 대한 견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로봇 택시도 사실 보게 되면 쇠로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자율주행 업체들 물론 테슬라가 로봇 택시를 한다고 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문을 열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레벨 3단계 아직 현대차그룹도 원래 작년 하반기에 나온다고 한 거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안정성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프론티어나 넥스트칩이나 아직 쉽게 영업위행위로 올라올 수 있는 회사도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테마군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수급적으로 급하게 쏠렸다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 택시 셀온 의견 주셨고 또 뉴욕 증시에서 지금 테슬라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랑 관련해서 펀더멘털 측면은 아까 훼손은 없다고 하셨지만 좀 변동성은 지켜보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에서 HBM 8단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공개는 못한다고 했지만 원래 예정대로 하는 거라면 9월 달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들어갔어야 됐고 그게 실적이 녹아 있는지 여부가 외국인이 그럼 어느 정도 의문이 풀리는 거고 그 우려도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4분기가 60%까지 디렛 매출에서 HBM을 채운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었던 8단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12단 쪽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더 올라갈 거고 훨씬 더 많은 마진을 차지하겠지만 일단은 들어가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HBM 8단 성적이 이번에 확인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판가름이 될 것이다. 좋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어떤 일정 챙겨보십니까? 네, 일단은 당연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제일 중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 적극적인 어떤 좀 톤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잠정 실적 발표 이후로 외국인들 수급이 좀 되돌림이 나오는지는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좀 매도세가 너무나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 수급이 되돌림이 나오는지가 지금은 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보통 과거에 역사적으로 좀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바닥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도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는 어떤 심리가 좀 조성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되돌림이 나오는 경우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재현이 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로봇 택시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로봇 택시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이거는 좀 새로운 가능성은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정 체크 반드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만 파업 관련해서 해운주들도 지속적으로 좀 시장의 수급 관심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체크해보시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최근에 좀 많이 잊혀져 있는데 바이오 쪽도 지금 좀 눌림 나올 때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중국 부양 섹터들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중국 부양 섹터는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좀 관련한 어떤 조정들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조정 시에는 좀 이제 접근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는 중국 관련주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기다리기가 무서워지네요. 기다린 것만큼 보답을 해주지 못해서요. 어쨌거나 오늘도 고민의 흔적들이 많습니다. 바탕으로 한 주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